해외 매체들도 호날두와 메시가 19일 사우디아라비아 리아드에서 열리는 친선 경기에서 맞붙일 예정이다 라고 전했다. 사우디 알라스르 팬들은 하루빨리 호날두의 데뷔 경기를 원하고 있고 메시는 최근 월드컵 이후 긴 휴가를 마치고 소속팀 파리 생제르맹에 합류해 컨디션을 끌어올리고 있다. 유럽이 아닌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열리는 메오대전이다. 사실상 마지막 메오대전 가능성이 커졌고 많은 축구팬들은 두 선수가 경기를 피할 이유가 없다며 월드컵 고승자 메시와 아시아 변방 호날두의 경기는 언제라도 화제라고 전했다. 앞서 호날두는 선수로 2년 6개월 2025년 여름까지 알라스르와 계약했다. 호날두 이름이 새겨진 알라스르 유니폼은 순식간에 품절됐다. 호날두는 마지막까지 유럽 챔스팀을 원했는데 그의 나이와 높은 연봉 탓에 구하지 못했다. 결국 호날두는 사우디 알라스르 입단식을 통해 새 출발을 알렸다. 호날두의 사우디아라비아 데뷔전 상대가 파리 생제르맹메시라는 소식이다. 호날두는 지난해 카타르 월드컵 도중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와 계약이 해지됐다. 당초 호날두는 6일 알타이를 상대로 알라스르 데뷔전을 치를 가능성이 컸다. 하지만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시절 잉글랜드 축구협회로부터 받은 징계가 변수로 작용했다. 호날두는 지난해 라커롬으로 이동 중 핸드폰을 들고 있던 소년팬의 손을 내리쳤다. 결국 두 경기 출전 정지 징계를 받았다. 국제축구협맹 규정에 따라 징계는 사우디아라비아 리그로 이어진다. 사우디아라비아에서의 호날두 첫 경기는 친선 경기가 될 가능성이 크다. 바로 19일 파리 생제르맹과의 친선 경기다. 국제축구협맹 규정에 따라 징계는 사우디아라비아 리그로 이어진다.